우리 가서 USB가 있는지 찾아보세요. USB? 중요한 거야? 네. 아, 뭐야? 없어, 없어, 없어. 홍혜림. 갑자기 저렇게 찾아온 게 아무래도 수상해. 홍혜림!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, 이거? 어? 언니, 왜 벌써 왔어? 야, 너 갑자기 병문화 왔다는 거부터는 이상했어. 너 뭐 찾고 있는 거야, 대체? 손톱깎이 같은 거 있나 해가지고. 이런 손톱깎이 같은 소리 하고 앉았냐. 너, 기훈이가 보냈지? 어? 아니야, 언니. 아니야, 언니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. 어? 네가 나랑 옛날에 돌아가고 싶다면서 네가 눈물 흘렸을 때 내가 깜빡 속았다. 홍혜림. 넌 진짜 인간이 아니야. 어? 가라. 어? 나도 진짜 꼴 보기 싫어. 가, 이 기집애야. 아우, 아우, 가. 가, 가. 갈 거야, 갈 거야, 갈 거야. 병풀 나온 사람 그냥 마음도 모르고 그냥 진심도 모르고. 언니 이제 진짜 나하고 끌시라. 세상에. 기가 막혔어, 진짜. 아니,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뻔뻔스러울까? 어? 근데 도대체 뭘 찾고 있었던 거야?